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입니다. 오늘은 친네님하고 같이 외국 탈출 맵 Alien Crafters Isolation 이라는 외국 탈출 맵을 해볼텐데요. 일단 약간 분위기로 봐서는 공포 맵 같습니다. 일단 리소스 팩을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딪쳐보죠. 일단 여기서 스폰이 됐고요. 친네님 맞다. 친네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네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친네님입니다. 오늘 노인분과 함께 노친네분과 함께 심장먹는 공포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 되나? 오! 이거 비상전화보소! Emergency These emergency containers are found throughout the map and contain supplies that will aid you. 어! 우클릭하면 그렇지! 들어있네요. 이게 지금 구호품이에요. 구호품. 구호품이 들어있대요. 안에. 음. 자, You can hide from the alien in luck like this. 외계인으로부터 숨을 수 있답니다. 오!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Remember to close the door. 문 닫는 걸 까먹지 마세요. 오! 재밌을 것 같은데지? 친네님 같이 들어가야되나요? 아!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야되네. 아! 따로입니다. 친네님.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되요. 헤어져야되네. 거짓말이라고 말해줄. 헤어져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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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야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 예비군이란 말입니다. 하하하하. 자, 가봅시다. 전 이쪽으로 갈게요. 아! 스타트 맵. 저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거기 뭐 있어요? 어! 여기도 레버가 있습니다. 저 눌렀어요. 누르겠습니다. 오! 에일리언. 크래프터스 아이솔레이션. 오! 아! 같이 오네. 놀래라. 에일리언인줄 알았잖아요. 이 산더369와 찰리309라는 이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페이데이 만들었던 분 같은데? 페이데이 맞은데? 맞아. 페이데이 툴을 이 두 분이서 만드셨어요. 헤이. 겟레디. 워 아프로칭 더 유에스에스 아그라 나우. 뭐 행성에 도착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우주선. 아! 우주선 보소. 퀄리티 쩐다. 진짜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다. 마크 아닌 것 같다. 헤이. 철니. 이스 웨이투더 다크. 너무 어두워. 도 시에니틱 인 더 메인티넌스 콜라이더. 이 회랑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너무 어두워서. 오케이. 아. 저장고문을 열어준답니다. 후레시가 있는지 살펴보라네요. 음. 우주복. 착용. 우주복 착용. 와. 우주복 보소. 잠깐 금가 있는데? 님들 이거 금가 있는데요? 흐허. 금이네? 흐허. 흐허. 귀여워. 흐허. 됐다. 은호. 잖아, 그 봐. 어어. 오오옛! 오! 오오.. 오오, 뭐야? 여기는 어디야? 우주 주고 1981 오 여기, 우주정거장이야? 그래, 어디있는 킹카드 어딨니? 하나님 subscriptions... 오 issues 저 sự 일이야 빠르게 퀴퀴CRÁD! 키크드를 찾아요 키크들 찾아요 빨리 키크드랑 키크드를 찾아요 이제 부터 숨어야 돼요 어두워 어두워 후레시는 어쩔지 우리.. 후레시 없네 삐삐 소리가 좀 빠르렀어 오! 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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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cuse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문!!! 운이 안닿는데? 운이 안 닫히는데? 어! 엄마? 어, 저게 뭔가 있어요 오! 학 하다가! 저 놈이 주고 가 쉽지요 안돼요! 우린 같이 도망쳐야 해요 오, 어디야? 신네림 아닌가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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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으라고 문... 안돼요 우린 같이 도망쳐야 해요 어? 어디야 이거? 친넬이 아닌가요? 맞아요 안보이는데? 아오! 여기 있으면 안보이는구나 안전한데 숨어 계셨네 저는데요 오 우주로 나왔어요 다시 아 이야 저 우주선에 처음에 있다가 튕겨놨거든요 저희가 이쪽으로 우와 멋있다 비하인드요 비하인드요 헬멧은 여기서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어 뭔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엘리안이 돌아온다 숨어 이거 안.. 안 닫히는데 숨으세요 저는 다른 데 숨겠습니다 스턴바통 하나 하고 이건 총이죠 총 총은 은왕님이 드시고 스턴바통은 제가 되겠습니다 저전하는거 보세요 여러분 와우 맛있다 근데 총알 7개 밖에 없어요 저주 역시 자 갑시다 렌치가 짱입니다 뭐든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 왠지 부화장같은 느낌인데 응? 헐 저건 알이었던가 어 잠깐잠깐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데 뭔데 점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예비군의 폐기를 보여주지 아 어 이쪽에 길이 있어요 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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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총을 받아랏 오 좋아좋아 오오 나오겠는데요 오 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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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고파 괜찮아요 저를 공격하지만 아 렌치가 있어야 되네요 렌치로 이거 고쳐야되네 제가 고치겠습니다 숨어 계십시오 고치고 숨어야 돼 아 뭔가 온다 그들이 온다 아 다 정렬하게 예비군에 침물라니 예비군은 죽지 않는다! 전기 퇴수했을 뿐 동대장님? 자네 복장이 이게 뭔가? 복장? 제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와야될거 아냐 괜찮습니다 귀가 좋지 빨리 집에 가서 갔다와 왜 이러십니까 교육 이수지 못 시켜요 빨리 아 왜 이러십니까 집에 가시죠 들어 올리는 거네요 하나씩 갈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건가? 오우 좋아 오우 좋아 공격 언제쯤 노래입니까 암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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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안에 배가 파괴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돼 여기가 아니야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에일리언 크래프터스 아이솔레이션 오늘 침대님하고 같이 플레이 해봤습니다 커맨드 때문에 얘기할 게 있네요 어쨌든 재밌었고요 상당히 즐겁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출이 뛰어나네요 리소스펙 힘도 대단하고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혹시나 커맨드를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글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맵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뿅 재밌었습니다 침대님도 안녕 뿅